레이기 12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오.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.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지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.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와 배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.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.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삼을 것이오.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.